벤치프레스에 관해서 궁금한 점도 아마 많으실 거고 벤치프레스라고 하는 종목 자체를 우리가 접근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찍 오셔서 가수 운동을 하시는 거 봤는데 아까는 다 머신 갖고 하셨거든요? 참 바람직해요 그렇다고 프리웨이트의 가장 상체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죠 상체의 근력을 키우고 전반적인 상체의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미는 동작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벤치프레스예요 플랫, 바벨, 벤치, 프레스 이렇게 부르죠 벤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원래는 플랫, 플랫 각도에서 바벨을 이용해서 프레스를 하는데 사실 이런 바벨 프레스의 종류에는 플랫만 있는 게 아니라 인클라인도 있고 디클라인도 있어요 그런 가슴의 해부적 구조가 윗가슴, 중간가슴, 아래가슴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우리가 가슴 근육을 전반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플랫 각도, 인클라인 각도, 디클라인 각도가 필요로 하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양증가 운동은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을 동시에 이용하는 프레스 계열이 있는 것이고 가슴 운동의 분리를 위한 즉 가슴의 커트라든지 어떤 데피니션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이 팔꿈치 관절을 고정시키고 어깨 관절만을 이용하는 원조인트 단순 관절 분리 운동법으로 플라이라는 종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이 종목을 플랫에서도 진행할 수 있고 인클라인, 디클라인 다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거기에 케이블이라든지 다른 머신류가 있게 되는데 우선 가장 대표적인 어떤 양증가 운동에서 플랫 바벨 벤치프레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어떤 플랫 바벨 벤치프레스는 가슴에 양이 증가되는 가장 대표적인 프리웨이트 운동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바벨 프레스를 할 때 우리가 내리는 발을 내리는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실 거고 리프팅하는 어떤 그런 방법에서 어떻게 하면 부상 없이 바벨 벤치프레스를 성공시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그 방식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보다는 우선 아까 오셨으니까 시범적으로 바벨 벤치프레스를 한번 가벼운 무게니까 평상시 본인이 하는 바벨 프레스의 형태를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워낙 잘 하시니까 뭐 이렇게 크게 문제 될 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가슴 근육을 발달시킨다라는 목적으로 사실 바벨 벤치프레스 하잖아요 근데 바벨 벤치프레스를 하는 이유는 가슴 근육의 크기 증가 이걸 목적으로 하는데 가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벤치프레스 무게를 증가시키는 쪽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근육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 부분은 초과 회복이라고 하는 초과 보상 원리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초과 회복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운동을 하면 운동이 끝난 순간서부터 우리 신체는 운동 전의 상태보다 회복을 더 많이 시켜요 만약에 이런 기능이 없다면 내가 벤치프레스를 계속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0이면 100까지밖에 회복이 된다 그러면 100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100을 발휘시키면 그보다 더 많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훈련하고 지속적인 경력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용 중량도 올라가고 근육의 크기도 증가되고 즉 수행력이 높아지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초과 회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이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 초과 회복을 우리가 이용하려면 근육에 정확한 손상을 줘야 돼요 즉 바벨 벤치프레스를 이용해서 가슴 근육에 정확한 손상 근데 이 손상의 의미는 근육을 박살내 놓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미세한 손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세한 손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 사실 우리 근육 섬유라는 거 들어보셨죠? 근육 섬유가 있는데 이 근육 섬유가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이 반복을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럼 이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벨 벤치프레스를 만약에 첫 세트를 만약에 한 20개 했어요 뭐 한 60kg나 70kg 가지고 근데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세트를 진행하게 되면 처음에 했던 개수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개수가 좀 떨어지죠 그 개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대부분 피로,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생리학적인 어떤 근육 해부적인 어떤 이런 상태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근육 조직이라고, 근육 섬유라고 하는 거는 아주 마지막 단계 아주 제일 낮은 마지막 단계에 가면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즉 액틴 섬유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근육 세사라고 불러요 아주 가늘다란 어떤 근육 세사 근데 그 근육 세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액틴, 하나는 마이오신이라는 단백질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서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이 작용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무게 저항을 가슴 근육에 계속 전달시키게 되면 이러한 수축, 신전, 수축, 신전이라고 하는 이 반복의 결과로 인해서 섬유를 지지하고 있는 좀 전문 용어인데 디스트로핀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해보세요 디스트로핀 디스트로핀이라는 물질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발음하는 영어 발음 그대로 디스트로핀 디스트로핀 디스트로핀이라는 지지단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지단백질은 액틴을 이렇게 지지해줘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다리가 있죠, 다리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왜 줄로다가 이렇게 요즘 지지해놓잖아요 그런데 그 줄이 끊어지면 다리가 무너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어떤 무게 저항을 계속 근육 조직에 전달시키게 되면 그 디스트로핀이라고 하는 지지단백질이 부셔지면서 액틴 섬유의 지지력이 떨어져요 즉 견고함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번 반복하고 쉬었다가 완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 휴식을 취하고 다시 다음 세트를 진행하게 되죠 그런 결과로 인해서 가슴 근육 조직이 어떻게 돼요 그 견고함이 처음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반복수도 줄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렇다면 그러한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강제로 계속 우리가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지단백질 물질이 더 많이 부셔지면서 전반적인 근육 조직은 어떻게 돼요? 다 부셔지게 되죠 그 부셔진 과정 속에서 우리 신체는 어떻게? 아까 이야기한 초과회복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 부셔진 조직을 다시 복원시켜요 그런데 이제 복원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복원시켜? 운동 전에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이 복원시키려고 하는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이러한 초과회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바벨 벤지프레스를 할 때 조금 더 손상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신장성이죠 즉 수축시키는 어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육을 이렇게 신전시키면서 근육을 늘릴 때 사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섬유라고 하는 어떤 이 부분은 수축할 때 손상되기보다는 잡아당길 때 찢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동작으로 얘기하면 이 동작보다는 이 동작이 훨씬 손상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발을 내릴 때 어떻게 내려야 되겠어요? 통제를 하면서 최대한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을 이제 그 가슴에다 맞추는데 자 아까 다시 한 번 깊이 내리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이 깊이 내려주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자 한번 내려보세요 자 내리고 조금 더 목 쪽 부분으로 이렇게 하면 좀 더 근육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약간 더 이렇게 쳐서 그 다음에 올려주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내려서 통제를 한 다음에 여기서 잠시 멈췄다가 올리고 바로 이런 반복적인 연속적인 신장성이라고 그 반복을 지속적으로 가슴 근육에 전달시키면 가슴 근육 섬유의 손상률은 높아지겠죠 단순하게 무거운 중량을 한두 번 반복하는 다섯 번 여섯 번 반복하는 이러한 예보다는 일반적인 우리가 운동을 진행한 가슴 근육의 발달을 원하는 어떤 그러한 벤치프레스를 만약에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맥스 무게를 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맥스 무게를 들어줌으로써 손상률을 높일 수 있는 과부하적인 어떤 사용 중량 선택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개인차를 고려해보면 그 개인차적 어떤 차이점이 다 각기 다르잖아요 뭐 10개 반복할 수 있는 무게가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이러한 무게를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좋은 어떤 반복수는 8에서 12회라고 이미 보고가 돼 있고 뭐 결론적인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 무게를 선택을 해서 8에서 12회라고 하는 그리고 단순하게 이러한 벤치프레스 한 동작을 가지고 근육에 손상을 주는 거하고 세트법을 활용해서 투조인트 운동과 원조인트 운동을 한꺼번에 묶어서 진행하면 손상률은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가슴 근육은 더 초과 회복되려는 그러한 기능을 더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중량을 드는 어떤 이러한 방법론 보다는 8에서 12회라고는 그걸 서브 맥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 하부하 그러니까 최대 부하의 운동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디빌딩은 최대 하부하 그러니까 서브 맥스 서브라는 거는 뭐뭐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그걸 우리가 이제 그 뭐 과부하의 원리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벤치프레스를 무게를 선택하실 때는 어떤 무게? 맥스보다 낮은 무게를 8에서 12에 반복할 수 있는 무게를 선택해서 조금 더 이제 발을 내리는 어떤 위치를 뭐 이게 가슴의 어떤 손상률을 높일 수 있는 각도 즉 그 각도는 플랫 바벨 벤치프레스는 그냥 수평으로 내리는 것보다는 약간 목쪽 방향으로 근데 너무 목으로 붙여가지고 어깨 관절에 또 무리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어깨 관절에 무리가 온다 하더라도 이 우리 신체의 어떤 그 기능은 참 오묘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된 동작으로 해도 근육이 발달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냥 그 외국의 어떤 뭐 제가 시합 가보면 막 바벨로우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복부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어떤 이런 게 기본적인 방법이잖아요 맞죠? 근데 막 가슴으로 막 당기고 뭐 이두도 막 이상하게 해요 막 그런데도 몸이 좋으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근육이 발달하는 거 보면 사실 우리 신체는 어떠한 그 잘못된 방식에 대한 그 근육 섬유에 전달되어지는 어떤 손상이라고 하는 건 동일하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회복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똑같이 초과 회복 기능을 사람이니까 다 똑같이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프레스 할 때 좀 팁을 드리면 내가 좀 더 통제 가능하고 내가 충분히 손상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바벨 벤치프레스를 만약에 진행한다면 그런 무게를 가지고 진행한다면 발을 내리는 위치를 약간 어느 쪽으로? 약간 목쪽 방향으로 근데 조금 이제 왜 우리가 피라미드 기법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벤치프레스에서 그래서 뭐 세트마다 이렇게 무게를 점차적으로 증량시키는 이러한 그 피라미드 방법 방식을 이용해서 벤치프레스를 진행하는 게 대부분의 예예요 그런 경우에는 무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목쪽으로 발을 만약에 내리게 되면 경관절의 손상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내 스스로 또 경관절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약간 목쪽보다는 약간 아래쪽으로 약간만 내려주는 거죠 그때 암의 이제 가장 좋은 어떤 가슴 근육의 운동 동작을 보면 사실 자신의 어깨보다 약간 넓게 잡은 바의 형태를 가지고 만약에 진행한다면 그냥 내리고 올리고 밖에 안 돼요 이해하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가슴에 완벽한 신전은 이거죠 근데 최대 수축은 이게 아니라 이거죠 이게 최대 수축이죠 왜냐하면 가슴 근육의 상부 근육 인클라인 부분은 이 쇄골이죠 이 쇄골의 절반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이에요 그 다음에 가슴 근육의 중앙 부분은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한 뼈 하나 만져지죠 그게 우리가 흉골 그러잖아요 그거 바로 흉골 부위 옆쪽에 보면 흉늑연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부위에서 기신한다고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근육을 최대로 수축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지점을 기시점 방향으로 가까이 가져가야지만 최대 수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이두둑 이렇게 됐을 때 정지점이 기시점 방향으로 가장 가까이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로 최대 수축이 이루어지니까 벤치프레스나 이런 동작을 할 때는 어떻게? 발을 이용한다면 내리는 거는 똑같죠 근데 수축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론에서는 충분히 최대 수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벨 벤치프레스를 보디빌딩 부분에서 논한다면 저는 이게 과연 가슴 근육의 발달에 가장 대표적인 운동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그 동작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최대 신전과 최대 수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또 가슴 운동의 양증강 운동 방법이 덤벨프레스잖아요 그래서 덤벨프레스는 근데 그 동작을 만족하죠 완벽하게 신전시키고 완벽하게 수축시켜주는 근데 이러한 동작을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동작인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바벨 벤치프레스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뭐 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그 덤벨을 이용하는 그런 프레스의 운동 방법보다 높은 고중량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근육의 어떤 두께를 만들고 근육의 스트레스를 키우는 어떤 이런 부분에는 또 적합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절히 믹스를 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지만 보디빌딩적인 가슴의 형태, 가슴 근육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손상을 줄 때는 초과회복적인 어떤 이런 원리를 잘 활용을 해서 깊은 손상을 줘야 된다 근데 그 깊은 손상을 주기 위해서는 수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신전, 근육을 늘리는 어떤 이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뭐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바벨 벤치 프레스에서의 질문 항상 우리는 질문이 좀 제가 그 일반적 바벨 벤치 프레스의 접근 방식하고는 오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의아하신 건지 뭐 질문 같은 거 없어요? 꼭 이거 안 해도 되니까 그 아까 프로님 말씀하신 초과회복 관련해서요 네 저도 운동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이게 갈수록 식사량이 점점점 많아지고 지난주에 이제 같이 운동하고 나서 둘 중에 식사할 때 장어나 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땡기더라고요 네, 네 많이 먹었는데 먹으면서 몸은 굉장히 피곤했어요 운동을 그전에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원래는 쉬는데 하니까 그런 게 초과회복 원리에 해당되는 걸 볼 수 있는 건가요? 회복하기 위해서 몸에서 계속 먹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먹고 싶다라는 근데 이제 생선유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디스트로핀이라든지 액틴이라든지 마이오신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용어 자체도 결국은 다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왜 근육 단백질이라고 머슬 프로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다른 용어로 부를 때는 골격근 또 이렇게 부르죠 일명 스케라탈머슬 즉 뼈에 붙어가지고 뼈를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 골격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 근육이 필요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른 학문적 영역에서는 또 이 근육을 뭐라고 부르냐면 컨트랙탈 프로틴 그래서 수축성 단백질이라고 또 불러요 그러니까 수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야 수축을 해서 힘을 발휘시켜가지고 움직이니까 그래서 컨트랙탈 프로틴 일명 수축성 단백질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수축성 단백질에 우리가 자극을 주고 손상을 주게 되면 초과회복 한다고 그랬죠 그 초과회복할 때 단백질 합성률이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단백질 합성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때 가장 높으냐 운동을 하는 중 사실 운동을 하는 중 왜 내가 일부러 손상을 주잖아요 그러면 몸이 손상을 당했어 그러면 운동이 다 끝날 때까지 완전 손상 당할 때까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고치기 시작해요 막 고치려 든다고 그때 이제 우리 신체는 이미 단백질 합성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운동을 너무 잘하면 그 손상의 속도를 복원의 속도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종료됐을 때 빨리 그걸 두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로 한 게 바로 우리 신체의 아미노산 합성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몸에 필요로 하는 어떤 단백질의 종류는 굉장히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크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인간은 동물이잖아 그죠?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을 같이 섭취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동물성 단백질류를 섭취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이제 닭가슴살이라고 하는 걸 많이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닭가슴살을 왜 먹니? 라고 얘기하면 지방도 적고 단백질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 단백질류를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은 생물가를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생물가 해보세요 생물가 그러니까 바이오로지컬 밸류 바이오로지컬 밸류 그래서 생물가 생물가라는 게 뭐냐면 내가 단백질을 섭취를 했어요 근데 이 단백질을 섭취를 했는데 내 몸에서 이 단백질을 분해시키고 소화시켜요 그래서 체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로 전환시켜야 되죠 그 전환율 얼마나 잘 전환되느냐 그 전환율을 우리가 생물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 생물가에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사실은 계란이에요 계란 근데 이제 계란은 난단백하고 난황단백 노른자와 흰자에 있는 단백질을 같이 섭취했을 때 생물가적인 측면에서는 100점이에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제 닭가슴살에 비해서 뭐 왜 선택을 못 받느냐 지방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단백질만 섭취되는 어떤 걸 원하지 지방이 값이 섭취되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미스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식물성 단백질은 좋고 식물성 지방은 좋고 동물성 지방은 안 좋아 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전혀 아니거든 식물성 기름도 그램당 9킬로칼로리 똑같아요 동물성 기름도 그램당 9킬로칼로리는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물가적인 접근에서 가장 좋은 게 사실은 계란이라면 두 번째로 좋은 건 사실 연어 그러니까 뭐 장어라든지 뭐 그런 생선류가 많이 당기셨을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또 이게 지방이 많아 그래서 이제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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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제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백질 급원식품 그러니까 식이 단백질 그 부분에서 가장 선택받는 그게 바로 닭가슴살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닭가슴살 또 이렇게 갈아서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믹서기 먹기 힘들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근데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 신체는 모든 어떤 통제를 뭐가 하죠? 중추가 하죠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눈이라는 게 있죠 눈은 뭡니까?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정보를 어디로 다 보내겠어요? 그렇죠? 중추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중추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스 노 둘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벤치프레스를 할 거야 벤치프레스 여기 있죠? 원 레그 컬 있죠? 그럼 눈에 다 보이지? 그러면 오늘 내가 벤치프레스 가슴 운동을 할 거야 그러면 이걸 선택해요 이걸 선택해요 벤치프레스 선택하죠 저건 거들돼도 안 보지 근데 눈에는 보이지? 눈에 보여서 중추까지 올라갔죠 근데 중추에서 커트하는 거죠 근데 내가 벤치프레스 할 거야 그럼 벤치가 보였어요 그럼 정보가 중추로 올라갔죠 그럼 중추에서 어떻게 했어? 운동신경의 명령을 내리죠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 명령체계가 뭡니까? 바로 전기적 신호예요 우리 몸은 전기를 갖고 있어요 그 전기적 신호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물질이 바로 전해질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게 많이 소비되고 근육이 손상을 받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근조직의 견고함이 떨어지면 자연히 아웃풋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트가 누적되고 계속 후반으로 가면 사실 지치는 게 당연한 거죠 오케이? 이상하게 빨리 지친다 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그거는 경력이 부족한 어떤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그런 초과회복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이제 적응이 되니까 신체가 강해지면서 그런 부서지는 강도도 또는 부서지는 수준이 점차 덜 부서지는 그러니까 이걸 더 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운동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방식으로 써야 돼? 더 고강도를 이용해야죠 그런데 그 고강도의 개념을 자꾸 무거운 걸 드는 것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보디빌징 방식의 접근에서는 고강도의 의미가 그냥 무조건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여러 방식의 세트법을 활용해서 근육에 전달되는 손상률을 높이는 훈련 양을 늘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무거운 무게를 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부상이 크고 어떤 보디빌딩적인 몸의 형태를 만들기도 어렵고 일명 힘만 세지는 어떤 그러한 쪽으로 좀 이렇게 흘러가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아마 왜 그렇게 생선류의 어떤 음식이 이렇게 필요로 했는지 드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는 만큼의 운동을 하셔야 되고 이제는 제가 정보를 드렸으니까 아 생선류의 어떤 선택도 좋은 방법이지만 아 닭가슴살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닭가슴살을 갈아서 먹는 거 그 얘기하다가 중추 얘기 했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갈아서 막 먹고 그러니까 중추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 눈으로 보고 정보가 올라간 다음 운동신경의 명령을 내려서 수행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강 저작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빨이 왜 있어요 씹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 그럼 씹으면 그 신호가 어디로 가겠어요 중수로 가죠 그럼 중수에서 다음 단계는 뭐 가겠어요 소화계에 신호를 줘요 그러면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한 흡수율은 높아지겠지 그런데 그거를 꿍꺽꿍꺽꿍 생키면 꿍꺽꿍꺽 쌩키면 꿍꺽꿍꺽훼 생키면 이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집어넣어 버린 거 아니야 소화율은 떨어지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수화율은 떨어질 지지요 뭐 안 먹은 것 보다는 나아니까 우선 안 먹은 것 보다는 나아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음식 같은 거 드실 때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렇게 구강으로 꼭꼭 씹어서 삼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벤치프레스를 해야 되는데 다른 질문 또 없어요? 좀 있어요 사람마다 가슴의 모양이 고그란 사람도 있고 사각형인 사람도 있고 뾰족한 사람도 다른데 그 경우에서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시간이 필요로 하고요 어떤 운동 방식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각도적 접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클라인 각도 있고 플랫 각도 있고 디클라인 각도가 있고 그 각도별 운동 방식에 양증과 운동 방법이 있고 분리 운동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적절히 혼용을 해서 보디빌딩식 이론의 머슬 프라이오리티 근육 우선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밑에 부분이 나는 이상하게 좀 부족해 그러니까 밑에 부족하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 밑에는 좋은데 위가 부족한 사람 가운데가 부족한 사람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 뾰족하고 그게 그거지 뭘 그러니까 측면에 어떤 커트가 부족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쌓아오는 어떤 가슴 모양이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뭐 그런 얘기했죠 이제 그런 가슴의 어떤 그 모양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이란 말이야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도적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측면도 있고 위쪽도 있고 중간도 있고 아래쪽도 있잖아요 그럼 사실 그 각도에 필요로 한 자극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각도로 내가 위에 인클라인 각도 디클라인 이런 거 활용하면 돼 알고 있잖아 근데 이제 그 방식을 훈련 루틴에 적절히 어디에 배치할 거냐 이해가시겠죠 어디 어느 순간에 그걸 배치해서 루틴을 구성할 거냐 그리고 구성된 루틴 안에서 그 내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 부분의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훈련 방식의 어떤 종목을 선택할 거냐 근데 자꾸 얌증한 운동만 선택하면 아니 그러니까 계속 무겁게 프레스 계열만 진행하는 거야 분리 운동 안 하고 그럼 또 그 루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도적 접근을 하면서 그 부분의 약점을 보완하고 그 약점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처음에 진행을 하면서 프레스류와 분리 운동 방법을 적절히 또는 그때 필요로 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육의 쉐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 사실은 케이블 머신이죠 케이블이라는 거 들어봤자 케이블 그러니까 머신이라고 하는 거와 케이블 머신은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 케이블 머신은 이렇게 도르래가 있잖아요 일명 이 도르래에 있는 그 머신을 우리가 가변저항 운동기구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가변저항 그러니까 저항의 변화가 가능한 운동기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간단한 예가 뭐냐면 우리가 시티드 로우 같은 걸 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럼 시티드 로우를 이렇게 하는데 나는 동작이 지금 왕복 운동을 하고 있지 앞으로 뒤로 네? 네 근데 웨이트 블럭은 어떻게 움직여요? 위아래로 움직이잖아 근데 똑같은 형태가 있죠? 케이블 풀다운 같은 거 할 때 똑같이 운동이 아래, 위, 아래, 위 움직이는데 블럭도 똑같이 움직여요 근데 시티드 로우 할 때는 분명히 블럭은 케이블 풀다운하고 똑같이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나는 왕복 운동하고 있어 그 다음에 케이블 사이드 라터럴 같은 거 할 수 있죠 근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블럭은 또 이렇게 움직이지 그러니까 그 도르래라고 하는 어떤 이 케이블 풀리 이 도르래가 운동 방향을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가변 저항 그래서 이 가변 저항적 운동 기구를 적극 활용해서 신체에 근육에 자극을 주면 그 모양 변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웨이더 시스템에 나와요 그래서 적절한 어떤 케이블 머신 같은 거를 가장 자기가 근육 모양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부위에 제일 첫 번째 종목으로 먼저 자극 주고 그 다음 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운동 종목에 또 고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양 증가적인 운동 방식을 또 선택을 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훈련 루틴을 구성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말씀하세요 말씀하셨던 이센틀 컨트레이션을 하면 어떤 텐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센틀 컨트레이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좀 더 깊숙하게 아래로 잡아당겨서 이런 상태에서 밀어올린다면 근육보다 텐돈의 부하가 많이 실려가지고 근데 그때 전에 설명했듯이 텐돈의 부하가 실리는 순간 골치 텐던이라고 하는 건방추가 작용을 해요 즉 스핀들 자체에 대한 어떤 찢어진 찢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세 손상이라는 거지 이게 완전히 확 찢어진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적극 잘 활용해서 텐던에 무리가 간다 하더라도 우리 신체는 방어 기전이 바로 작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잘못된 운동 방식 있잖아요 그런 걸 해도 근육이 발달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신체가 고유 수용기가 바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가슴 근육을 우리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쭉 어깨를 뒤로 이렇게 쭉 보내죠 그래서 정지점을 기지점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보내게 되면 가슴이 신전돼요 그럼 등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겠지 그러면 이게 무한대로 수축되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져 버리죠 그럼 이거를 뭐가 통제한다고 생각해? 견갑골이 통제하나? 아니에요 소윤근 전거근 그러니까 길항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길항근 우리가 이두가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만약에 삼두가 작용을 안 해주면 무한대로 구부러져요 팔이 빠져버려요 그 반대인 경우에는 뒤로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뭐 이렇게 핀을 이렇게 두 개를 박아 여기다 핀을 이렇게 꽂아 그럼 이 팔을 움직일 수 있나?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슴 운동을 할 때 등을 잘 접어줘야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플랫 벤치에서 조금 이제 문제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워서 이렇게 아치 형태를 만들면 등 접기가 좋잖아요 가슴을 이렇게 열을 수가 있잖아 근데 이게 허리에 스트레스가 많이 오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세우죠 조우기 있잖아 그래서 저는 플랫 바벨 벤치 프레스를 그렇게 많이 추천하기보다는 이렇게 시티드 형태의 체스트 프레스 있죠 이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뭐 이왕 말이 나서 그걸로 갑시다